아케메네스 하면 이게 나옵니다.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가 전성기 다리우스 1세 아케메네스에서 여러분 요걸 좀 알아두세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어떤 키루스의 원통 너무 가혹한 어떤 이민족에 대한 가혹한 통치 문제가 있어 어떤 키루스의 원통을 통해서 우리 작년 학평에 나왔죠 여러분 작년 11월 학평에 어떤 관용적인 통치 관용적인 통치 이거 알아두시고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인데 전성기 때 바로 요거 이게 제일 잘 나왔어요. 왕의 눈 그 다음에 왕의 귀 그 다음에 왕의 길 왕의 눈과 귀는요 왕의 눈과 귀 바로 감찰관을 파견하죠. 전국을 20개 속주로 나누지만 총독을 파견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찰관을 같이 파견했어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그 다음에 왕의 길은 바로 뭡니까 바로 역참재 중앙집권적인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때 또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도 건설하게 되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아케미네스 왕주 페르시아 결국에는 타격을 입게 돼요. 바로 무슨 전쟁에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주의하세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쇠퇴하다가 결국에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또 나왔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공격으로 결국 원정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 멸망. 자 요렇게 요 어떤 멸망 그 쇠망 페르시아 전쟁과 알렉산드로스 원정 역시 제일 잘 나온 건 왕의 눈 귀 길 그다음에 다리우스 1세 전성기 때 그 상황 페르세폴리스 알아두시고 그다음 파르티아는요.